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.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요. 납품업자의 실제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. 특히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으로 인한 상품 교환 환불 등을 허용해주고, 해당 비용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사례를 금지했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경우 직매입 거래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금 지급이 밀리는 것을 방지했죠.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